이렇게 개인적인 소감을 할 때마다 그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사실상 그런.. 글쎄요 오늘은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냐면 어.. 앞으로 조금 긴 시간 동안 우리 투게임 6명이 이렇게 무대에 서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오늘은 그냥 뭐 태경이 큰일 주노 오묘양이 천성이 다 그냥 정말로 고마워 뭐가 고마왔냐면 내 인생에 들어왔죠 진심으로 왜냐면 내가 20대 인생에서 너희들 진짜 다 만난 거는 나한테 진짜 큰 행복이 나와 진짜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우리도 고마워 근데 우리 2P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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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명이 이렇게 지금 약 10년 동안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를 지켜주는 여러분 덕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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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정말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늘 아 너무 이상해 제가 원래 절대 눈물 안 올리는데 눈물이 갑자기 그래서 멤버가 얼마나 울지 아 나도 안 올리려고 진짜 눈물이 진짜 살짝 그래서 아무튼 진짜 제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게 너무 큰 행운이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2PM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저희 그 사이에 다 각자 성장해서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